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이렇게 올 때마다 굉장히 좀 밝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환영해 주시고 프로모션을 통해서 또 대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패션이나 미용 쪽에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적으로 여자들의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되게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피부과를 다니거나 꾸준히 부지런하게 다니는 편은 못되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 제품들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런 쪽으로 제품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팩도 하고 그런 식으로 평상시에는 안 하던 것들을 중요한 스케줄 앞에 다가왔을 때는 팩도 하고 여러 가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항상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그런 기준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왜 어릴 때는 진한 화장이 안 어울리고 그 원래의 것들이 좀 아름답듯이 그때그때마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조금 내추럴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제가 학업에 열중하고 있어서 상반기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이제 아마 하반기 정도에 좋은 작품들을 보고 있어요. 영화랑 드라마 지금 여러 가지 신호를 보면서 고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대해 주시는 것만큼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